예수님은 너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야 38년에 되었냐? 나는 못 걸어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됐어요 전혀 다른 두 생각이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못 걸어요 그래서 못 걷는다가 마음에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예,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만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여러분의 생각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부터 위에 올리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그 아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말씀으로 바꿉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경험, 지식 다 놓고 내 마음은 예수님만 계시게 하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길을 옮겨봅시다 and let us take a step forward depending on that word of Jesus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경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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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